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핵무기급 활용 미친 포방부 괴물미사일 현무호 수백발 양산 2. 한국산 배터리 밖에 없다 3. 중독성 갑 한국전투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도 중량만 8톤이 넘는 한국의 괴물무기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전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호 탄도미사일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오늘은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소형 핵에 버금가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현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무호는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우리군의 최종 목표인 적의 벙커를 폭파시키는데 매우 적합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시설은 땅 속 깊은 지하시설에 위치해 있어 지상에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치명타를 입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는 결국 우리군의 최종 목표가 적의 기지를 날릴 수 있느냐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무호도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방호벽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3m 높이의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지하벙커는 화강암 지역을 굴착해 설계한 것으로 핵무기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뿐 아니라 평양 지하철은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는 등 북한 전역이 요새화돼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 뒤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무호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로 최소 300km 이상 마아 12속도로 날아가서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레식탄두이지만 9톤 정도면 어지간한 저의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월에는 안흥시험장에서 현무호 고의력탄두미사일 추가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국군의 날 국방부가 공개한 현무호위시험 발사 영상을 보면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은 쇠기처럼 뾰족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100m 이상 깊이의 지하시설과 지휘벌커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할 점은 전시 임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바꿔 끼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개된 쇠기식 벙커버스터형 탄두 외에도 엄청난 수위 자탄을 쏟아내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확산탄두, 폭발시 초고열 및 초고압으로 주변의 지상 지하시설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는 열압력탄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재로서 현무호는 우리가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끝판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 한국도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국내외 밀덕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4월 한 일반인이 지역 한국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군용 의장 무늬로 도색된 트레일러가 담겼습니다. 미사일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기립 발사대 부분이 의장망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분명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이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TEL 사진이 삭제된 상태이지만 다름 아닌 이 사진에 이목이 쏠린 건 TEL 위바퀴 개수 때문입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트레일러의 바퀴는 총 12개였는데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럭까지 포함하면 TEL 위바퀴 수는 16에서 18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식별된 그 어떤 미사일 발사 차량보다 차체가 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발사 차량은 바퀴 10개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우연히 모습을 드러낸 TEL은 이보다 1.5배 이상 큰 거대한 미사일을 탑재할 신형 발사 차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바로 현무 노로 현무2가 등장한 이후 20여 년 만에 개발된 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이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실전 배치된 현무2도 미국의 에이테큼스나 러시아 이스칸데르 등 동급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세계 최정상급 전술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무2A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미사일 중에서는 최초로 전방에 전진 배치하지 않아도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300km 급 사거리를 지녔고 탄두 중량 역시 1T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무2B는 탄두 중량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이 있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500km로 늘렸습니다.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된 현무2C의 경우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현무2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발전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당시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단판으로 사거리 제한을 800km로 연장하고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합의 덕분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미사일 또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2T 미사일 같은 고중량 고체 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 개정으로 사거리 800km 안에선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졌고 재작년엔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고체 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두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겁니다. 미사일 족쇄가 불린 한국은 이른바 현무 5를 비롯해 다양한 탄두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에드는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탄두 미사일 현무 5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무 5는 현무사처럼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는 없지만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핵무기와 다름없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TAL, 이 실제로 현무 5를 탑재하는 플랫폼이라면 이 미사일은 단거리 전술탄두 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현무 5는 그야말로 괴물과도 같은 성능을 지닌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존의 현무 4 시리즈도 동급의 단거리 전술탄두 미사일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축에 속했는데요. 현무 4제원은 단거리 전술탄두 미사일의 범주를 크게 뛰어넘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길이는 10m를 조금 넘고 직경은 1m 안팎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현무 5위 길이는 최소 16m, 직경 1.6m, 발사 중량은 36T에 달하고 일단 추진체의 추력은 75TF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륙간탄두 미사일로 1만 3천 킬로미터 사거리를 자랑하는 미니트맨 이 재원이 길이 18.2m, 직경 1.7m, 발사 중량 35.3T, 일단 추진체 추력 80TF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현무 5는 크기와 발사 중량, 추력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미국 ICBM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무 5위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8에서 9T으로 60m 두께 콘크리트를 뚫는다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폭탄 GVU-57 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입니다. GVU-57은 최대 20km 고도에서 자유낙하 방식으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반면, 현무 5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아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무 5위 경우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특히나 현무 5 추진체 성능은 탄두 위력을 원티 안팎으로 줄일 경우 ICBM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미 다단 로켓 기술을 충분히 갖춘 한국은 현무 5개량으로 3단 추진체 방식의 ICBM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현무 5위 탄두를 줄이는 간단한 방식으로도, 5000km 이상 사거리를 구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라면 주변 적성국의 주요 전략 거점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 5에는 각종 신기술이 적용됐는데, 대표적으로 INS와 GPS가 결합된 유도 기능으로 GPS가 완전히 무력화돼도 유도가 가능한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탄도미사일 특성상 레이더가 1000도 이상인 고열을 견디고 레이더파를 투사하려면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에드와 한국재료연구원은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레이더파를 투과할 수 있는 질화규소 비산화물 계열 위 소재를 개발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50L 올해부터 본격 양산된다는 소식인데요.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헌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된 현무 5는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합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험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사일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발을 배치한다는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군이 보유할 합동화력함에도 현무 5를 장착한 다는 계획으로 앞서 한화오션이 마덱스 2023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 m에 달합니다. 이렇듯 현무 5이 본격적인 양산 소식이 들리면서 그 다음 단계인 현무 6RCS 연구 또한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는데요. 지하에 숨어든 북한 수뇌부를 가루로 만들 현무 5가 전력화될 날이 머지않은 만큼. 이제 한국은 제레식 미사일 전력 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해외는 국가 차원에서 유치하려 힘쓰고 완성자 기업들은 협업에 사활을 건 구애를 하면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네덜란드 노광장비 asml 회사처럼 전세계 슈퍼물 을 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전기차 시대에 맞춰 중국 산물 배제시키면서 완성자 업계는 배터리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한국 배터리 3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귀하신 몸이 되면서 협상력이 높아진 만큼 초기와 달리 향후 합작공장 설립은 k배터리 기업의 수익성을 증심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배터리는 이미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했고 향후 7에서 8년치 일감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협상력의 우위에 서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m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사 jv 얼티엄 셀즈 4공장 투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급한 나머지 삼성 sdi의 신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gm에 납품한 전례가 없고 gme 선호하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양산하지도 않지만 gm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삼성 sdi 방식으로 폼팩터 변화까지 각오하며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m은 북미 수요의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을 위해 사공장 설립을 요청하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특정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집중된다는 점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양한 완성자 업체와 투자를 발표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위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얘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함께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총 3개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혼다 현대차 등과 합작 공장을 설림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고 테슬라 전용 배터리 공장도 국내에 건설증입니다. 또한 도요타와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mou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자동차 고객들의 분량이 상당히 견조하다며 이런 상황은 전년 대비 모레도 25에서 30% 성장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프리ipo 성적과 저조한 수물이 문제시되던 상황에서 포드와의 터키 jv 가 결렬 위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기론이 점화됐던 skon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후발주자인 까다에게 뒤늦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skon을 두고 업계에서는 자금 수울 문제만 해결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기지로 skon과 협업체제를 발표하면서 skon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gm 입장에서 선택지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 외교적 걸림돌이 많은 증국업체나 자국 완성차와 테슬라 대응에 또 벅찬 파나소닉은 대안이 될 수 없는 한국 배터리 3사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포드도 비슷한 이유로 유럽의 skon 등과 추진하던 jv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미가 아닌 유럽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가능했지만 유럽도 미국식 ira 정책이 남을 가능성이 크고 또 고출력을 요구하는 상용차 배터리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국 기업을 우선시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내걸며 엄청난 투자를 받았던 많은 스타트업들은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조리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적극적인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던 유럽에서도 한계를 통감하며 오히려 국내 기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유럽의 몸직임은 지속돼 왔습니다. 유럽 신규 배터리 업체 중 노스볼트, 스웨덴, 를 의시로 베르코, 프랑스, ACC, 프랑스, 브리티시볼트, 영국, 이타볼트, 이탈리아 등 최소 8곳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완공 시점은 지난해 연말부터 2024년에 몰려 있었지만 노스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그동안 배터리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더욱 나빠진 글로벌 금융환경과 에너지 비용, 여기에 미국의 IRA법까지 겹치면서 진태양난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도 안 되고 있고 설사 개발을 끝내고 양산한다고 해도 이미 유럽의 양산시설을 갖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 투자한 스타트업 노스볼트는 지난해 초부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숨을 문제로 아직 성과가 없어 당초 독일에 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장 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IRA법이 나오자 노스볼트는 유럽 투자 계획을 지연 혹은 중단하고 북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노스볼트에 이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 브리티시 볼트는 심각한 자금남물 겪으며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배터리 자급에 나섰지만 대외 경제 상황과 미국의 IRA법 그리고 한국산 배터리에 강세 등으로 계획에 잇따른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유럽에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좋은 성능과 안정된 가격 및 공급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영향은 새로운 업체가 비집고 들어오기가 여간 힘들게 아니라는 현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강자들과 견주려면 성능이 멀뚱하게 좋던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성능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배터리를 연신 발표하는 한국 배터리 3, 4, 2 벽을 허물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중국 CATL 등 세 곳의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유럽도 중국 의존도 탈피 및 견제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미국 IRA법과 같은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이 주목됩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유럽 내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은 한국 배터리 3, 4밖에 없다. 이제는 유럽 내에서도 중국 자본에 대해서 신증해야 한다는 평가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3, 4는 이미 확보해 둔 수주 잔고가 엄청납니다. 배터리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모래 K 배터리 3, 4의 수주 잔고는 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 계약 없이 2030년까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3.4%, 57.9%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해 4분기 20조원 어치의 수주를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는 385조원으로 몰라섰습니다. SKO는 같은 해 10월 기준 220조원 규모, 삼성 SDI는 공식적으로 수주 잔고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11월 기준 120조원 수준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3, 4는 매년 매출 성장폭보다 더 큰 신규 수주를 확보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레 말까지 천조원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 계약 시 최소한 물량 보장 조건이 포함돼 있어 실적 하락 리스크도 적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판가는 고객과 협의해 정하는 만큼 전기차 판가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면서 전기차 가격이 인하된다고 해도 배터리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보다 오히려 상승 여건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조는 2030년 전후까지 지속돼 국내 배터리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배터리 업체들이 다양한 완성자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꼽습니다.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파우치형과 원통형 등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중국산처럼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며 값싸게 만드는 것보다 품질과 안정성 위주로 만들면서 높은 신뢰도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박철환 서정대학교 교수 자동차학과는 완성자 업체들의 K-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에 대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고 품질이 좋은 때문이다. 일본은 파우치형 배터리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과 납품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국산은 실제 스펙과 다르고 겨울철에 특히 약한 성능에 따라 소비자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신뢰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세계 재패를 기대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KF-21 보라매의 양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KF-21위 수출 계획도 구체화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골자는 다양하지만 결론은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껏해야 시험 단계에서 수출 계획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건데요. KF-21위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양산 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출은커녕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힘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F-35인데요. 만약 KF-21 EF-35의 전철을 따라간다면 자칫하단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득 정말 KF-21위 개발 상황을 이처럼 낙관적으로 바라봐도 될지 불안해지실 텐데요. 그러나 상세한 내막을 알고 보면 이게 기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KF-21 E 방산 시장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홍콩 SCMP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의협이 되는 전투기로 F-35들 뽑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중국군 소속 과학자들의 연구 논문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평가받는 F-22, 5세대 스텔스기의 대표주자 F-35, 그리고 폭격기인 B-2와 B-1B 등이 100km, 300km, 500km의 거리에서 각각 접근해 올 때 중국 방공 레이더가 이를 얼마나 빨리 식별 및 요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어떤 기체가 가장 위협적인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해당 연구는 F-22보다 F-35가 실제적으로 더 큰 위협이라고 결론 짓고 있는데요. F-22가 공중우세기로서 최강의 전투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임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F-35가 한수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F-35는 태생부터가 공대공과 공대지 양쪽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구상되었습니다. 우선 스텔스 성능부터 RCS 값이 0.001 제곱미터 수준일 정도로 레이더 상에서 포착하는 게 극히 어려운데요. 이쯤이면 마아 1.6으로 날아가는 탁구공을 레이더에 의존해 포착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F-22의 RCS 값은 이보다 무려 10배나 작은 0.001 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특정 수치 이하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F-35는 멀티롤 전투기인 만큼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무장창에 4발, 외부 하드포인트에 6발이 무장을 탑재할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폭장량의 총량만 빠지면 약 8.2톤으로 스텔스 성능을 다소 희생하고, 외부 하드포인트까지 전부 무장을 탑재한다면, 전폭기인 F-15E와 비슷한 수준의 공대지 타격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러니 중국이 F-22보다 F-35를 더 큰 의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35의 범용성도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F-35는 크게 공군용인 F-35A, 해군용 함재기인 F-35C, 해병대용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로 나뉘는데요. 특히 F-35B는 수직 이착륙기 계열의 유일무이한 선택지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KF-21조차 개발 로드맵을 보면, F-22가 아니라 F-35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론상 F-35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전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상입니다. F-35는 분명 훌륭한 전투기지만 완벽한 전투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F-35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전투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도드라지는 건, 역시 비싼 도입 비용과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유지 비용입니다. 오죽하면 F-35는 개발 단계서부터 천문학적인 도입 비용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심지어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은 2018년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F-35의 가격을 절감하라는 얼토당토하는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도 F-35의 가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구매자와 사용처가 한정적인 무기류는 규모의 경제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쉽게 말해 일종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양상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일례로 일본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인 F-2는 개발기간이 연장된 데다 수출에 죄다 실패하면서 백기도 채 생산되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예상가는 800억 원이었지만 실제 구매 비용은 이보다 1.5배나 상승한 12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동급기인 F-16이 대당 360억 원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3.3배 이상이나 비싼 셈인데요. 이런 비싼 가격은 방산시장에서 심각한 마이너스 효과이기 때문에 갈수록 규모의 경제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F-35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F-35B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애초에 F-35B는 미 해병대가 353대, 영국 공군이 138대, 이탈리아 공군과 해군이 30대를 구매할 계획이었고, 티르키에와 호주, 스페인도 도입 이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미 해병대가 도입 대수를 대폭 낮추고, 티르키에가 미국과 외교 갈등을 비치면서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싱가포르가 대당 2억 2,916만 달러, 한화로 2,682억 원의 F-35B를 구매했지만, 반면 얼마 후 영국이 구매할 때는 가격이 3천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조금 이상한 비유긴 하지만, F-35는 미국이 동맹국에만 판매하는 프리미엄 라인 전투기라고 봐야 하는데요. 도무지 합리적인 구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이지만,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데다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면 구매조차 할 수 없어서 F-35가 그나마 수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명품 효과와 유사한 셈인데요. 그러나 가격 조절에 실패한 F-35위 어긋난 스텝이 대한민국과 KF-21 보라매에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양산 수량만 받쳐준다면 F-35위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부담스러운 대부분의 나라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양산 수량, 즉 수출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KF-21 또한 F-35, F-2위 전철을 밟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KF-21위 양산에 우려를 표하는 많은 분이 이 점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기후에 불과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상당히 튼튼한 활로를 구축해놓았습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T-50 계열 항공기인데요. T-50 계열 항공기 첫 번째 수출국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16대의 T-50i를 인도했습니다. 또 이라크에는 T-50iq 24대를 수출했으며, 태국의 T-50th 16대, 폴란드의 FA-50 48대, 최근 말레이시아의 1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수출을 추진 중인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FA-52KF-21 수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호환성 때문입니다. 당장 FA-52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트렌드로 떠오른 이유도, F-16과 호환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F-16은 전 세계 29개국에서 3000대를 운용 중인 전투기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미국의 동맹국은 전부 F-16을 운용했거나 운용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FA-52 설계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태가 훈련기이기에 F-16으로의 전환을 상정했고, 개발 단계에서 로키드 마틴의 도움을 받았기에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52 디스플레이 구성은 F-16과 상당히 흡사하고, 조종을 위한 스틱의 위치도 F-16과 같은데요. 심지어 계기판 위치도 비슷해서, FA-50, F-16 간의 기종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한 기종인 만큼, FA-50과 F-16은 부품의 80%가량이 호환되기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과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며, 정비사의 전환 교육 역시 용이합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은 라기식 개량을 통해 AESA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 장비,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 등을 탑재하면서, 오히려 F-16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성능이 향상되었는데요. 이 덕에 FA-50은 F-16과 KF-21을 연결하는 교집합이자 가교 역할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F-16을 도입했던 나라들, 그 중에서도 FA-50 등 T-50을 도입했던 나라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전투기의 운용적 특성에 익숙해진 상태라는 건데요. 정비와 후속 군수 지원부터 훈련과 공중전력 운용 방식까지, 대한민국 공군과 유사해지면 F-35 이외에도 KF-21이라는 대안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KF-21 나건 2.4.5 세대 성능에 머물 뿐이라 하더라도, 노후화된 F-16을 교체하고는 쉽지만, F-35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들에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이 정확한 가격은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공개되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대당 가격이 800억 원 물결표 9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 보다 한 수 아래라고 평가받는 F-16V, F-15EXE 가격이 1000억 원, 1200억 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셈인데요. 그나마 프랑스의 라팔이 KF-21과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종이지만, 라팔은 미국의 전투기 무장과 호환성이 떨어져서, F-16 등을 주로 운용하는 나라들이 도입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라팔을 미들급, 하위급으로 도입하려면 무장체계도 전부 바꿔야 합니다. 방위산업 관계자는 KF-21이 가격이 현재 예상치보다 조금만 더 낮아져도, FA-50을 넘어서는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토 소속 국가들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한 나라들이 이미 상당히 노골적으로 KF-21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FA-50을 도입해 반군소탕 등에 활용하여 실전까지 지른 필리핀은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필리핀 공군 대변인이 직접 언론에 나와 KF-21을 도입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2027년에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태국과 이라크도 KF-21 위시연비행을 주시하며, 도입 이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 수출은 양산 물량 확보에 있어 거의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250에서 300태를 판매해야 안정적인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잠정 전투 적합 판정까지 통과한 KF-21이 국제방산시장에서는 또 어떤 호조를 보일지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